도와주세요! 제가 안 그랬다고요. 양진의 변호사입니다. 진실을 말해요. 내가 도와줄게요. 두 달 전이었어요. 어쩔 수 없었잖아. 왜 먼저 신고 안 했어요?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한순간에 망쳐버릴까 봐 두려웠어요. 다 끝나가나 싶었는데 그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. 당신도 마찬가지고. 이제 모든 카드가 나왔네요. 두 개의 사건, 두 개의 시신. 이건 범죄야. 나 혼자 안 죽어. 절대로. 절 범인으로 만들려고 다 꾸몄어요. 이모로 씨 진실은 설득력이 없어요.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? 창의력이 있어야죠. 유민호 씨,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.